펑 우리 셋이가 가족이라는 거 말이야 응 난 이렇게 밥 먹을 때 제일 많이 느낀다 그래서 식구라는 말이 먹을 식의 입구자를 쓰고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럼 한 끼 이렇게 대충 때울 때 말이야 난 이때 우리 셋이 사람이구나 사람 가족이구나 막 느껴 그 전에 새끼 따박따박 한식으로 고기에 밥 채소 막 이렇게 먹일 땐 잘 안 먹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아기가 원하든 안튼 나는 무조건 영양소 그램소 맞춰서 딱 차려주고 아기는 다 먹어야지 안 그럼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내 삶을 산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 양육하는 기계가 된 느낌 일하는 느낌 음 근데 그 일이 또 잘 안 돼 맞아 금동이 잘 안 먹었지 근데 지금은 금동이가 먹기 싫으면 그냥 치우고 아니면 간단하게 먹고 금동이는 오히려 좋아해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니까 나도 너무 편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금동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지 깨달아졌다니까 근데 이렇게 먹는 거 나도 좋아 땡스 맨 치우 치우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저게 그렇게 하면 돼 나이가 앞에 다 나에게 나이가 누구지 나이 그거